주상 전하께 없어 장원 세자 저하를 현용원으로 모시고 작건 예를 봉행하셨다. 또한 선세자께서 반포하신 무예 신도를 복원한 무예 도보 통지로 훈련하라 명하셨다. 모두 이를 따르라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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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말씀이 사무치요 아버님 말씀이 사무치요 끝끝에도 창끝에도 예쁜 빛 나셨죠 충효 섬기는 마음 무덕 공정한 정신 단합 조화로운 단결이라 아버님 뜻을 이루리라 아버님 뜻을 세우리라 아버님의 마음 무덕 공정한 정신 그리스도에 대해 아버님의 마음 무덕 공정한 정신 그리스도에 대해